제천시와 제천소방서는 오늘 봄철 화재와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. 양기관은 4월은 고온건조한 기온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자칫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. 지난해 제천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9건으로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담뱃불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. 양기관은 5건으로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담뱃불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.